카프로라는 종목이죠. 요즘에 화학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930원 비중 10%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다음에 요소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요소수 대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국 국산화를 많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마스크 이슈였을 때는 마스크 국산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화학적 반도체 화학물일 때는 반도체 화학물 국산화 이번에 국산화 이슈가 뭐였냐면 요소수 관련된 이슈인데 국내 산업용 요소수를 대체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두각을 봤고요. 다만 요정목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 물론 최대 주주가 효성 TNC라든지 코롱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효성 라인이라는 부분은 마음이 좀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불꽃슛이 나왔고 정구점 자리에서 조금 더 숨을 조금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930원이면 수익 중이신데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시간에 0.4% 올라왔네요. 자 5,010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돌파하는 로직도 좋지만 매도하셨다 다시 접근한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4,990원이고 아마 월요일날도 나쁘지 않을 건데 월요일 시가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요소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두각 받을 수 있지만 일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